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선생입니다. 오늘은 66번부터 70번까지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 People forget how fast you did a job, but remember how well you did it. 67번 보겠습니다. Memorizing the meaning of words is much easier if you wonder what they mean and how they are used in a sentence. 68번 보겠습니다. We typically look for things that come from our existing beliefs and ignore information that contradicts what you already think. 69번 볼게요. You can choose whatever you want at any time and once you choose it, you have to take responsibility for it. 70번 보겠습니다. Green marketing and environmentally conscious communications can play a role in building a positive image for the compan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66번부터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자 people forget 사람들은 있습니다. 뭘 있냐면요. 얼마나 빠르게 당신이 그 일을 했는지를 잊습니다. But remember, 하지만 기억합니다. How well you did it. 얼마나 당신이 그 일을 잘했는지 라고 해서 지금 forget과 remember의 목적으로 을문사절 how가 나왔고요. 우리 how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을문사과는 다르게 이렇게 뒤에 음... 형용사나 부사를 데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67번 한번 볼게요. memorizing the meaning of words is much easier if you wonder what they mean and how they are used in a sente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서 가져가 주실 건 비극 수식입니다. 비극 수식 누구 있었죠? 이제는? 아, 여러분 이제 입에서 나올 때도 된 것 같아요. 자 much, 더 쉽게 볼게요. much, even, still, far, or not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memorize 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얘는 동사로 기억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memorization 하면은 얘는 명사로 기억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뭐 하면요? if you wonder, 당신이 궁금해 하면요. 근데 뭘 궁금해 하면은 첫 번째로 what they mean, 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how they are used, 그것들이 어떻게 in a sentence, 문장에서 사용되는지 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을문사절이 목적으로 쓰인 경우에요. 그 다음에 68번 한번 볼게요. we typically look for things that come from our existing beliefs and ignore information that contradicts what we already think.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우선 typically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형적으로라는 뜻이고요. typical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전형적인 이런 뜻이고 타입에서 결국 온 건데 타입은 어떤 종류, 타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look for 하면은 look for a, a를 찾다라는 뜻이에요. for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방향성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데 이게 계속 어떤 방향을, 어떤 것들을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look into 하면, into 하면 이렇게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look into 하나를 되게 자세히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look for to ing 하면 우리가 뭔가를 되게 바랄 때 이렇게 앞을 바라보면서 막 이런 표정 짓잖아요. 아, 롯데월드 가고 싶다. 이제 look for 하면은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바라보면서. look for to 명사 ing. 얘가 전치사입니다. 투부종사가 아니라. 그래서 뭐뭐를 너무 하고 싶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법책에서 볼 땐 학수고대하다라는 뜻으로 알 텐데 요즘 학수고대하다는 말을 안 써요 잘. 그래서 뭐뭐를 너무 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confirm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명사형을 confirmation, 확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xisting 하면 얘는 존재하는 이란 뜻이고요. 얘는 exist라는 동사에서 왔고, exist는 존재하다. existence는 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ignore 하면 무시하다라는 뜻이고요. ignorable 이렇게 a, b, l, e가 붙어버리면 얘는 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이어서 무시할 만한 그리고 ignorance 하면은 얘는 무시라기보다는 무지예요. 무지. 아는 게 없다. 그래서 ignorant 하면은 얘는 무지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 두 개 좀 어렵게 많이 쓰여요.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단어예요. 그래서 얘를 꼭 가져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information 하면은 얘는 정보라는 뜻이고 inform a, b 하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a에게 b를 알리다라는 뜻이었고요. 얘의 형용사형은 informative 해서 정보가 굉장히 많은 이라고 해서 정보가 풍부한 정보가 많은 이라고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contradict 하면 얘는 반박하다, 모순되다, 반박하다라는 뜻이고요. contradiction 하면은 모순 혹은 반박입니다. contradictor 이라면 얘는 모순된 이란 뜻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we can be calling look for things. 우리는 보통 어떤 것들을 찾아요. 어떤 것들을 찾느냐 하면 they confirm our existing beliefs. 우리의 기존에 존재하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시합니다 라고 해서 얘는 지금 동사 병렬이죠. 이거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앞에는 look for라는 동사랑 여러분들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보통 찾고요. 두 번째, 무시합니다. 뭘 무시하냐면 정보를 무시해요. 어떤 정보요? they contradicts what you already think.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박하는 정보를 무시합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69번 볼게요. you can choose whatever you want at any time. and once you choose it, you have to take responsibility for i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t any time 하면 언제든지 이런 뜻이고요. 우리 once 주어동사 하면은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인데 우리가 once가 단독으로 쓸 때 혼자 쓸 때는 얘는 한 번 이런 뜻이 있어요. 한 번 그래서 once, twice 한 번, 두 번, 세 번 three times, four times 해서 쭉쭉쭉쭉 계속 숫자에다가 times가 붙으면은 이제 몇 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twice, 아시죠? twice의 팬컵의 이름이 once 인거죠. 그래서 take responsibility for 하면 뭐냐면 take 하면 뭔가를 떠안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떠안다, 껴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responsibility 하면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책임감을 내가 떠안는 거예요. a에 대해서 a에 향해서 우리 for는 아까 무슨 뜻이었죠? 어떤 뉘앙스? 뭐뭐를 향해서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이렇게 팔로 쭉쭉쭉쭉을 향해서 가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a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다 그 다음에 respond 하면은 얘는 responsibility는 respond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됐는데 respond은 반응하다는 뜻이에요. response 하면 반응인데 우리가 책임감이 있다라는 건 누군가의 요구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나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내가 반응할 경우에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responsible respond라는 반응하다에다가 이제 ible를 붙여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해서 책임감이 있는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제 이 ir라는 애가 붙으면 이렇게 생긴 것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다 여러분들 부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irresponsible 하면은 책임감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responsibility 하면 얘는 명사로 책임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responsibility 같은 경우에는 for 이렇게 같이 쓰이고 responsible도 마찬가지죠. responsible for a a에 대해 책임감이 있는 이라고 해서 for 같이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respond 같은 경우에는 to a 해가지고요. a에 반응하다라고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당신은 고를 수 있어요. 원하는 무엇이든지 고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고르면 당신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라고 가져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reen marketing and environmentally conscious communications can play a role in building passive image for the compan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green marketing 하면은 우리 green 하면은 친환경이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친환경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environmentally 하면 환경적으로라는 부사고요. 얘는 environment부터 시작합니다. environment 하면 얘는 명사로 환경이고 environmental에서 al이 붙어버리니 얘는 환경의 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l에다가 또 la가 붙어버리니 부사가 돼서 환경적으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conscious 하면 얘는 의식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consciousness 이렇게 n-e-s-s 가 뒤에 붙었네 얘는 명사로 만들어준다. 얘는 의식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nscious 에다가 유엔이 붙어서 unconscious 가 되면 의식이 없는 무의식에 그래서 unconsciousness 하면은 unconscious 에다가 또 n-e-s-s 가 붙었네요. 명사가 되죠. 무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green marketing 친환경 마케팅과 환경적으로 의식하는 소통 환경의식 소통이라는 게 뭐냐면 되게 뭔가 소통을 할 때 내가 환경을 되게 신경 쓰고 있어 라는 뉘앙스를 주는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green marketing과 environmentally conscious 커뮤니케이션이 can play a role in 하면 play a role in a 하면 a에 있어서 역할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role 하면 역할이라는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building a positive image for the company 채우는 거예요. 뭐를 세우냐면 긍정적인 이미지요. 회사를 위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봐주시고요. 제가 방금 말실수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다라는 play an important role in a 라고 해서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면 이렇게 role 앞에 형용사를 붙여서 어떻게든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되게 사소한 역할을 하다 play an minor role in a a에 있어서 되게 사소한 역할을 하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 그리고 밑에는 사소한 역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500번까지 우선 100번까지 가야죠. 끊임없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시고 들으시고 누적 복습하세요. 한 25개 정도를 한 덩어리로 가져가시면 좋아요. 1번부터 25번까지 같이 복습하고 26번부터 50번까지 복습하고 그 다음에 52번부터 75번까지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앞으로 진도 계속 나가면서 그 전에 것들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듣고 지하철에서 듣고 버스에서 듣고 하시면 정말 영어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강의로 밝고 기쁘게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멘 감사합니다.